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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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처음 먹어봐요 구독과 좋아요 Hundred! 놓치지 않나요 계란 그 옛날에 원칭 생각보다 너무여서 이렇게 낙지장 좀 같이 먹을게요 가리비찜으로 혀 좀 식히고 갈게요 적응이 안된 맛이네 이거 맛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힐링바이트 힐링바이트 입에 붙어 힐링바이트 반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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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소시지 또 한 입에 구워줄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맛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더라구요 조금 더 맛있게 먹으면 너무 맛있었어요 요리빵 양념장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